2013년 1월 24일 지낼지 오늘은 다시 추워진 것 같다 오랜만에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옷을 든든히 입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근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손발이 많이 차가워지고 그랬는데 다시 야채를 먹고 몸에 좋은 것들도 먹고 하니 그런 증상이 좀 나아진 것 같다 가족이 주위에서 날 챙겨주지 않으니 내가 챙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지민이가 공개가 되었는데 컨텐츠물이나 그런 걸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민이에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 2013년 1월 24일 지낼지 끝 끝 끝 끝 끝 끝